두 개별 무적의 FC 월드클라스 때 부활을 노리는 FC 액셔니스타의 맞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액셔니스타 박지현 선수가 일단 후방에서 좀 출발하는 것일까요? 밀어주고요. 정맹적으로. 액셔니스타의 골입니다. 지현 나이스. 바로바로 화면. 온다, 온다. 바로 연결. 박지현. 다시 한번. 박지현. 오. 나이스. 박지현. 오. 바로 정혜인을 마관 세웁니다. 나이스. 지금 이 박지현과 정혜인의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가 액셔니스타에서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팀 같아. 지금 위로 이기자. 지한이 하나가 있는데. 이기겠다. 그러니까요. 오 진짜 이기겠다. 우리 시작한 지 25초 만에. 조용히 봐. 미안합니다. 골킥입니다. 헤이. 굴려줬습니다. 엘로디. 나티. 오케이 굿. 나티 등지고. 나티 등지고. 이해정. 이해정. 이해정이 끌었습니다. 나이스. 지한아 좋다. 서있어. 월드 클라스의 퀵인입니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우리 거. 들어가야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펀버거 펀버거 들어가. 이게 바로 김병지 감독이 원했던 뒤쪽에서부터 빌드업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어떤 전술인데요. 네네. 엘로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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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랑 바꿨다. 근데 지금 스위칭을 한 거야. 스비랑 공격수랑 바뀌어 있어. 오 대박. 사울이. 헤이. 헤이. 와. 카라인. 됐다. 됐다. 가. 가. 오 박지안. 박지안. 단독기에요. 위대전. 위대전. 슛. 아. 캐시가 이걸 막아냅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 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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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자. 완전히 올렸어요. 아. 캐시가 이걸 또 막아냈어요. 오. 지금 정신없이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유효슛을 만들고 있는 액셔리스타입니다. 액셔리스타입니다. 집중하자. 야. 기완이 패스 대박이다. 캐시 쉽지 않아. 캐시 쉽지 않아. 캐시 쉽지 않아. 유효시티 두 개. 되게 지금 골킥발 차이야. 되게 엄청. 골킥이에요. 나이티. 네. 니가 놓아. 니가 놓고 해야 돼. 니가 놓고 해. 니가 놓고 해. 나이티 들어가. 지금 자. 김캐시. 김캐시. 지금 자. 김캐시. 김캐시. 헤이 헤이 헤이. 자. 이 김병지 감독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이 시간 김캐시가. 예예. 어머어머어머.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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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지 감독님. 병지 감독님. 전문 특허. 아. 병지 감독님. 제2의 김병지 만드는 거야. 거처. 양 radiqualified. 네버 headed. 내가 쓰 까지 nickelüber. 처음입니다.